얼마 전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목표를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카메라 등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부문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문 세계 1위는 일본의 소니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첫 이미지 센서 제품을 양산한 건 2002년부터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이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니입니다. 소니는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의 강점을 이용해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소니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 1위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10년 후인 2029년까지 세계 1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업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용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입니다. 삼성전자는 5G 시대가 열리면서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카메라가 하나씩 들어있었지만, 최근에는 2개, 3개, 심지어는 5개까지 탑재되는 경향이어서요.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카메라, 즉 이미지 센서의 수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5개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미지 센서를 시작으로 시스템 반도체 각 분야를 공략하기 위해 세부 대책을 하나 둘씩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